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의 제목에서 마하 반야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바라밀다입니다. 바라밀다라는 것이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라밀다 하면 바라가 저 언덕 피안을 얘기하고요. 또 밀다가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밀다 하면 이 언덕인 찬,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괴로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허덕이고 있는 분별의 세계, 중생세간 그래서 이걸 더러운 땅, 정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토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분별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인 이 예토, 여기에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피안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부처님의 불국토로, 무분별지,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반야경이 하고 있는 방편이죠. 왜 이런 방편을 썼느냐. 우리 분별의 세계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완성되지 않은 내가 완성된 곳으로 건너가는 것. 여기서 저기로 가야지 뭔가 목적 달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해본 건 그것밖에 없어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또 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목표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들 분별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설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서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용어로서 법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람일답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하는 표현. 진실은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라고 하잖아요. 불이 중도라고 하잖아요. 불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번뇌 즉 보리고 생사 즉 열반이란 말이에요. 차안 즉 피안이에요. 극락 왕생한다는 정토산보경에서도 한 발 떼서 극락 세계 정중앙에 턱 도착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발조차 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언제나 우리 실상반야 공부할 때 여기가 실상이라고 지금 여기 실상반야라고 하듯이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현재 지금 이걸 그냥 두팔벨려 환영하는 공부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태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늘 목전이었어요. 이 바람일다는 바람일다가 아니라 이름이 바람일다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금강받냐 바람일. 그것은 이름이 바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방편으로 이름을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그럼 바람일다가 아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라 그러잖아요. 즉 자기의 본래, 본래 자기. 본래 마음. 본래가 이 법이라는 본래가 이 한마음이라는 본래가 이 주인공이고 부처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눈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망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본문을 들으실 때는요. 지금 깨닫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깨닫는 거다 하는 마음. 왜?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못 깨닫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문을 들으면서 언제든 다시 돌려볼 수 있어. TV 언제든 또 볼 수 있고 BTN TV 유튜브 들어가면 맨날 볼 수 있어. 오늘 대충 들으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들으면 되지.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사스님들은 수행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수행하는 게 아니다. 왜? 수행하는 거는 수행이라는 과정, 도구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과정 이걸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닮아혈명론에서 닮아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본래 마음은 늘 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공화상은 대승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에서 대도상재목전, 수재목전난도라고 했어요. 대도상재목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대도는,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자꾸 분별만을 보니까 또 여기서 저기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파라미타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파라미타가 아니라 법은 법에도 머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수행은 수행에도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 하는 수행을 경책하는 거예요. 그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가 저기 깨달음의 피아노로 건너가겠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건너갈 수 있겠지. 수행 대충 하면 못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수행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죠. 오랫동안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느끼고 연불 독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저를 하루에 3,000배씩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걸 싹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수행을. 수행의 본뜻을 낙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수행을 하는 건지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길 없는 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도를 길 없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간의 유의의 세간 유의의 인연법. 이게 이제 현실 세계죠. 출세간 무의의 근본법이 있다.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다. 그러나 이 중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설 부사의 미묘법. 말로도 설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미묘법이다. 왜? 우리 분별은 세감법이든 출세감법이든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이 둘로 나눠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둘로 나눠서 이거냐 저거냐 이것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돼요.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행을 안 하면 또 평생 중생일 뿐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바가 없이 수행해야 돼요. 하되 하는 바 없이 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설 말로 설할 수 없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다. 이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간다 하면 선명하게 그림 그려져서 열심히 가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꽉 막힌단 말이에요. 방법론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산에서 말하는 화두입니다. 답은 내고 싶은데 답을 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뜰 앞에 잤나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머리를 가지고서는 답을 낼 수 없다. 첫 번째 가나산에서 중요한 게 머리로 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냥 뚫어라는 거예요. 방법 없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그 길을 다 막아서는 거예요. 방법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조가 맨날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나마케양이 그 옆에서 벽돌을 갈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했더니 너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앉아 있는다고 붙여대냐. 앉아 있는다고 붙여대냐. 이런 이야기들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요. 달마스님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모든 일을 위해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될 뿐 다시 다른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지공화상은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한 것이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방편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편인 줄 알고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한 번 봐야 얘가 어디로 가르치는지를 딱 이해해가지고 아 달을 보라는 얘기구나 하고 달을 탁 볼 수 있잖아요. 손가락도 안 보고 어떻게 달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수행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황벽선사는 전신법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도 만행과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온갖 공덕을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다.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 할 것이 없다. 사실은 중생이고 부처예요. 정말. 왜? 중생이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매 순간 쓰고 있으니까.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부처가 아니면. 늘 부처를 써서 지금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생생한 살아있음 깨어있음 이게 자기 부처거든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지.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 아닌 줄 착각하고 있던 사람이 아 내 중생이라는 건 착각이었구나 하고 그냥 그 문득 한 번 확인할 뿐이에요. 수행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 할 것이 없다. 그저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고요히 쉴 뿐 만약에 이것이 바로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공덕과 효과를 바란다면 전부 망상일 뿐이어서 도와는 서로 어긋난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만들 게 없어요. 뭐 하나 덧붙일 게 없습니다. 이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연 따라 살아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연에 응한단 말이에요.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는 말이 인연을 만나면 거기에 응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막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이건 절대 할 수 없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바보같이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옳으고 그른 건 그러다 딱 명확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지 마라 하고 이건 해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제자들에게 계율을 딱 줘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 구기를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잖아요. 코살라 구기에서 대군을 이끌고 카필라 성을 함락하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왕이 부처님 신자라 부처님이 가서 막았어요. 군대를 회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갔는데 부처님이 또 나가서 막았어요. 회군했어요. 세 번째 또 막았어 막아서 또 회군했습니다. 네 번째 더 이상 부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카필라 구기 멸망을 했습니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도 부처님이 끝끝내 그거는 집착해가지고 그거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집착해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잘잘못을 판단 분별해서 옳으니 그르니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백의 면백 전부 다 부처님 잘못했다고 하겠죠. 왜? 옳다라는 거에 집착이 있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으니까 사는 건 절대 진실이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나고 죽는다라는 게 자신의 허망한 생각이에요. 한바탕 꿈과 같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을 그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도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분별지밖에 모르니까. 무분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자비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옳기 때문에 자식 성적 공부시키는 거 옳아. 나중에 너가 아빠 엄마를 고마워할 거야. 맞는 말이죠. 세 번까지는. 예를 낸다면. 학원 가라. 가기 싫은데요. 제발 좀 가라. 가기 싫은데요. 이리 와봐. 앉아봐. 학원 가면 왜 좋은지 알려줄게.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들으면 땡큐고. 인연인 것이고. 그래서 안 듣는다 하면 아무리 엄마 말이 옳아도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노는 게 더 좋을 때인 거예요. 지금은 공부가 안 받을 때예요. 그럼 오케이. 재밌게 놀아라 하고 놀게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중1 때까지 중2 때까지 아무리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중3 때 갑자기 공부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때를 만나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될 일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그런데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니면 죽어라고 죽어라고 시켜도 안 돼요. 자기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별의별 나쁜 짓 다 하고 내가 증급하려고 내 경쟁자들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될 일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될 시절 인연이 딱 오면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서 알아서 움직여줘요. 이 우주 법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되 함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될 거야. 그 생각은 없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지만 이러면 무조건 사고 안 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도 날 건 나고 안 날 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노력조차 안 하면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내 생각은 연기법의 중중무진 연기의 연기의 인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과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요.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왜 났을까. 많은 분들이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엄청난 내가 잘못해서 이래됐다. 내가 그때 보내지만 않았어도 그 친구들하고 놀러간다고 할 때 보내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려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수직적인 인과 이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중무진 연기예요. 이 무궁무진한 연기의 세계를 우리는 0.0000001%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다고 오만을 부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참회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결정지 필요 없단 말이죠. 알 수 없거든요. 모를 뿐이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정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고공 시즉 명의 진참해 라는 말이 있죠. 죄라는 건 자성이 없어요.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에요. 인연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어라는 건 망상이에요. 인연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나란 아상과 애고가 있으니까 내가 그랬거나 내가 안 그랬거나 내가 죄인이거나 아니거나 를 만드는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 말이 참회를 하지도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참회는 하되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있거나 아니거나 하는 그런 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인연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성격이 나쁜 게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래 뭐 이게 또 우리는 보통은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내가 왜 성격 나쁜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어요. 완전 무죄예요. 무죄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조차 완전 무죄예요. 사실은 근원에서 본다면 진리에서 본다면 현상계에서 보면 죄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참회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요. 현상세계에서는 근데 근원에서 본질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완전 무죄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사참회 참회를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참회 아 참회할 것도 없구나 죄를 지은 내가 없구나 이게 진짜 참회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착하냐 나쁘냐 복을 지었냐 죄를 지었느냐 이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본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연기를 깨달으면 저절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노연하니까 죄를 저질렀다 거니 복을 많이 지었다 거니 하는 내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라는 그 게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연기 즉 무화란 말이에요. 연기하는 것은 인연 따라 그렇게 모였다 흩어질 뿐이지 거기에 고정된 실체라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 황벽스님 말씀처럼 무언가 수행에 의지해서 더 해야 할 것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 모두의 진실이에요. 이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 정말 진리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에 너무나도 아 이거는 너무나 자유로운 아 이 가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제가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옛날에 지금 그날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젊은 날을 살아오면서요 저는 이 사실이 제 가슴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너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하면 지옥가 너 그거 하면 천벌 받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돼 너 옛날 이거 잘못했지 그러고도 네가 못 살 줄 알아? 참해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하는 잘못도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마음으로 삿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의식에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에 있는 모든 세계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종교장사를 해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옛날에 봤더니 사람들에게 자꾸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지옥간다 그러면 착한 일이라 된다 막 두렵게 만들어서 죽고 나서 지옥감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심판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두려워해야만 신도님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와서 보시하고 헌금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종교라면 어때야 됩니까 두려움을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막 심어주고 두려움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죠 불교에서는 3대 보시 중에 가장 중요한 보시는 신기하게도 물질보시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혹은 법보시라 그래서 법을 보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법을 보시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질보시와 법보시보다도 무외시가 더 중요하다 관세음보사림을 시무외자 무외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 그래요 중생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진정한 보시다 그게 진정한 공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이 이게 부처님 참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아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 세상이 나한테 사기를 찼나 무수히 많은 정교가 사상의 철학이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 왜 그 누구도 나한테 지금 있는 이대로 괜찮아 지금 있는 이대로 부처님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 너는 아름다워 그러나 하대함이 없이 해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런다고 안해요 우리가 안하지 못해요 근데 두려워서 하는 것과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바탕에서 평화로운 바탕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막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고 해야지만 지옥 안 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완전한 자유로움 완전 자유 이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두려워서 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둘에서 하는 것이 진짜 공덕이 있겠습니까 계산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무조장보시가 될 수 없거든요 그 부처님 가르침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예요 그래서 달마스님의 안심법문 하듯이 이건 안심법문이에요 진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줘요 너무나도 안심스러워요 내가 있는 이대로 부처라는 사실이 하나 바꾸지 않고도 있는 이대로 부처라는 사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득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본다면 겉으로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잔해증이라고 자기 내면에 내면에서 딱 증득된 자기 내면에 세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완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는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애학교 보내야 돼요 겉으로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거기 속지 않는 거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병 걸려 죽음 어쩌지 않은 두려움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온갖 공황장애 생각의 장애 사로잡혀서 십몇 년을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셨다고 하거든요 TV만 보다가도 어떤 병이 어떤 요즘에 자주 옵니다 이러면 내가 그거 아닐까 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만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지 않나요 50보 100보일 뿐이지 조금 과하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일 뿐이지 우린 누구나 다 내가 병들면 어쩌지 가난해지면 어쩌지 죽고 나서 지옥감 어쩌지 두려워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완전히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태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황벽 황벽 스님 말씀처럼 육바람이를 열심히 닦은 그게 이미 구족돼 있다고요 만행한다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만가지 실천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육도만행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겐지지 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겐지지 강의 모래알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그 온갖 공덕을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 할 것이 없다 정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이런 구절을 들으면요 이거 우리한테 힘내라고 응원하는 큰 스님들의 응원의 말씀일 거야 아 이럴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겠지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너도 부처 되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로 들렸겠죠 우리는 모두다 그죠 내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100%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본래 본래 자기가 이래요 그리고 이 본래 자기를 자기가 늘 100% 완벽하게 활용해 쓰고 있어요 매 순간 그러니 어떻게 내가 부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휴 그제 요즘 유명한 현기스님 이렇게 막 본문 들어보니까 늘 이 얘기세요 이 얘기 그냥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 얘기에요 그냥 어렵지 않다 이거 정말 어려운 공부 아니다 선공부는 정말 어려운 공부 아니다 쉬어도 너무 쉬운 공부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이 쉬운 거를 여러분 이거 이게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쉬운 거를 어렵게 본단 말이에요 저게 뭘까 도자기로 만들었을까 저 컵을 왜 들었을까 온갖 머리로 굴리면서 분별을 가지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심플하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 뭔가가 있겠지 하고 찾으니까 어려운 거죠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세수하다가 어떻게 코를 안 만질 도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이라는 소리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내가 벌레 깨달아 있어야 가능해요 벌레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건 쉽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랬네 하고 그냥 한번 아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감 한번 잡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사스님들은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가 수행일까요 굳이 말로 한다면 수행이 필요 없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하되 함이 없는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내가 진짜 부처라고 하는데 내 안목에선 부처가 아니다 왜 부처가 아니지 이걸 나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막 가슴으로는 간절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직진심하는 이 법문을 하는 그냥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설한 선사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듣고 어떻게든 자꾸 BTN을 틀고 유튜브를 틀고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내 근기에 맞는 법문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왜 방법이 없다는데 부처님께서 방법 아닌 방법으로 열반하실 때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 떠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해라 자등명 법등명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무슨 말이겠어요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건 그냥 법에 관심 기울이라는 거예요 법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왜 법에 직접 선오록을 보거나 경전을 보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분별만 너무하고 살았으니까 분별 이전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아 좀 쉽게 설명하는 법문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법문을 관심 기울이는 거예요 법문 듣는 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제자들 다 법문 듣다 깨달았잖아요 서원의 초기에 전부 다 언화되오라고 해서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사홍서원에 보면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내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근데 방법은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법등명 법문 듣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저절로 화도가 들린다니까요 법문 듣다 보면 왜 스승은 직지인심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자꾸 돈 밟게 해서 저절로 법문이 들리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법문이 진짜 화도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 이 자리에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 살겠다 궁금해진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화도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빠사나라는 수행도 무슨 말이에요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자꾸 보는 거예요 직원 관조 반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 듣고 늘 자기를 비춰보고 법문 듣고 이게 어찌 보면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법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방법으로써 좋지만 억지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법문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를 관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 늘 살아있는 자기를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관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바깥에 보이는 것만 늘 보고 라디오 들리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이 노래는 좋구나 저 노래는 안 좋구나 여기만 생각하면 운전을 하잖아요 길을 걸을 때 와 여기는 많이 발전했네 뭐 바깥을 보면서 맨날 길을 걷잖아요 삶을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자등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바깥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 걷고 있는 자기를 자기를 보고 있을 때 여기서 자기 진면목이 확인된다구요 매 순간 확인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걸 통해 생각하는 자기가 확인되고 길을 걷는 걸 통해 걷는 자기가 확인되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창 바깥을 맨날 관심 가지고 보다가 운전하고 있는 이놈을 숨을 쉬고 있는 이놈을 노래 듣 이 노래는 좋네 저 노래는 나쁘네 하고 노래만 듣다가 노래 듣는 이놈을 문득 돌이켜서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뿐이지 이게 어디로 가는 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바람일다라는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일다라는 방편에서는 우리가 이 고해바다를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해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 49제 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봉송을 할 때 49제 할 때 그 종이로 만든 배를 이렇게 들고 가요 일로왕보사라면서 이 바냐용선이라는 배를 상징화한 거예요 고해바다를 건너가는 고해바다를 건너서 저 피 안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냐바람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께 이 바냐용선을 타고 바냐용선이잖아요 용은 부처님이나 세간의 왕이나 출세간의 왕 같은 최고단계 깨달음을 얘기해요 지혜로서 부처가 되는 그 배란 말이죠 그 바냐용선을 타고 일로왕보살에 입금을 통해서 법문에 주는 법문을 이끌어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저 피 안으로 가는 것 그게 바람이래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토는 지옥아기축생 인간수라 천상이라는 6가지 세계가 있고 저 불세계 하나의 불세계가 있는데 가는 방법이 성문 연각 보살승이 있단 말이에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래서 6가지 예토 가는 방법 3가지 불국토에서 시법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건 뭐냐면 성문승 법문 듣다가 피하내린다는 거예요 연각승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피하내린다는 거예요 보살승 이타적으로 베풀다가 왜 베풀다가 진짜 베품은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준다 이러고 베풀다가 나중에는 베품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었구나 너와 내가 돌이 아니었구나 동체대비심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보사령을 통해서 깨닫는단 말이죠 즉 이 말은 이 세 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방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피 안에 이르는 바람이 있다는 무수히 많은 방편 연불, 독경, 좌선, 위빠사나, 가나선 온갖 수행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기에 따라 자기에 맞는 수행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길 없는 길 부처님 중도에 딱 눈을 뜬단 말이죠 반야바람일에 딱 눈을 뜬단 말이죠 그러면 아 그동안 유의 조작으로 해왔던 수행에서 아 이 미묘한 수행으로써 내가 유의, 유의법으로써 세간의 유의, 인염법으로써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겠지 하는 이 세간법으로써 수행하다가 아 이 시상반야라는 근본법을 곧장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이게 불가설 부사의 미묘법이구나 미묘법 하도의 함의 없이 하는 이 반야바람이구나 그렇게 한번 전환되는 시간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람일 하지만 반야바람일 하지만 반야바람일 하지 않는 거죠 건너가야 되지만 건너갈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딱 건너간 거예요 그게 서울에서 서울이 어딘지를 묻는 거예요 정상에 도착해서 정상을 찾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곳에서 머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득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다른 걸 곳곳에서 눈을 찾다가 눈을 못 찾았는데 문득 보고 있는 이게 눈이네 하고 본래 여기였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차 안이 피 안이구나 이 사실을 문득 확인하는 그것을 바람일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람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